미국의 대통령이 두명이야? 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 상반기까지 강달러가 이어질 거라는 그 내용 이유로서 짚어봅니다. 북한군은 전쟁의 경험을 10만명 이상 가지게 될 것이라고 또 실습을 하게 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쇠퇴의 영향으로서 아시아의 선관광지로 중심지로서 떠오르고 있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러시아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3차 대전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만약에 멸망을 한다면 지구를 지배할 생명체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한국인이 불법 나방의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사상 최대 규모의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12만개를 훔친 남성이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아까워서 아이를 띠별로 12명 낳고 싶다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돈은 그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시사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한주간 계획은 어떠십니까? 멋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한주간은 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강이 꼭 한껏 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도 꼭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동대통령이냐? 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측하시는 것처럼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라고 해서 수장으로 DOGE라고 말씀을 드렸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서 약자입니다. DOGE 수장으로 임명을 한 테슬라 최고위원자 CEO의 일론 머스크가 벌써부터 월권 행사, 우리 한국말로 본다면 좀 어려운 한자 말이긴 하지만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특정 인사를 공개 지지를 하고 있자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7일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라고 해서 1호 친구, 가장 중요한 친구 퍼스트 버디가 된 머스크가 경제 정책과 주요 내각의 인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측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머스크의 재무장관 후보 공개 지지가 문제인데요. 머스크는 전날 X에서 투자은행, 이 X는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트위터입니다. 이 X에서 투자은행, 켄터 피치 제럴드 하워드 러스틱 최고 경영자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러스틱은 헤지펀드 키스웨어 그룹의 창업자 스컷 베센트와 재무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머스크가 러스틱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베센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입니다. 라며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팔로우에서 동참을 요청하고 있고요. 머스크의 팔로우는 무려 2억 5천만 명입니다. 트럼프가 재무장관의 지명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머스크가 먼저 나서서 특정 후보의 지명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두 후보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가 제3의 후보를 재무장관에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대선 이후에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 마라라고 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가족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고 트럼프의 손녀 카이는 머스크의 사진을 올리며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죠. 우려는 됩니다. 세상을 조금 살아보고 지금 지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깨닫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없다. forever이라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익과 내 이기심과 나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땐 그저 또 뒤돌아쓰고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는데 글쎄 지금은 초반이죠.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또 그 또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주변에서 공화당 주변에서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두 명이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 한번 짚어볼까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달러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행정부와 상원 하원 장악을 하고 있는 레드 스위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환율이 추가로 상승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수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달러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외환시장을 휩쓴 공포 심리는 진정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전망은 아마 바뀌지 않고 있지 않을까?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견조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달러가 중요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분위기가 되면 강달러가 되는 거죠. 앞서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이 금리나 속도 조절을 시사를 한 이후에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죠. 강달러가 수입품의 가격을 낮춰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달러 가치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하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 구체화하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1,400원 선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강달러가 이어지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다음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는 아무래도 강달러가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요점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참전을 하고 또 사망을 하고 또 중상을 입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만여 명만 나가 있는 게 아니죠. 소위 말하면 돌려치기를 또 하는 거죠. 그 군인들은 피로가 누적이 되고 또 어떤 사상과 부상이 있으면 다시 북한으로 오고 다른 새로운 군인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뭐냐면 경험이죠. 경험. 뭐든지 경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노하우가 중요하죠. 100명의 노하우가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단 10명의 경험자가 때때로는 큰 여파와 결과를 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로서는 10만 명 이상이 실습을 해보는 전쟁의 경험을 해보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최대 10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보호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익명의 소식통들도 포함을 해서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순환 배치에 따른 최대의 병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드미트로 포누 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14일 미국의 소리 VO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크루스코와 도네츠크 점령지에 배치된 북한군이 2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순환 교체를 하게 되면 북한은 1년 내의 현대전 경험을 갖춘 군인이 10만 명을 보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과 또 일마익 상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 국방부에 가까운 소식통은 북한의 병력이 전쟁에서 사라지는 만큼 이를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논리적인 일이라고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블라드미러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단기간 내에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요.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대통령실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을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군인들 열심히 군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군기와 또 그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비교한다면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군인들보다는 좀 다르죠. 물론 현대전이라는 게 맨투맨으로 해서 사람들만 나가서 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는 무인기와 같은 개념으로 또 해킹이라는 개념으로 또 전자식의 어떤 역할도 분명히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형식이든 경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북한은 10만여 명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쇠퇴라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일본 우리가 3, 40년 전에도 그런 분위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경제 얘기가 아니고 성문화에 관한 겁니다. 아시아의 성적으로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의 소식 접어봅니다. 경제 쇠퇴기를 겪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의 새로운 성관광의 중심지로서 떠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업체인은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7일 일본의 경제호황기 시절 남성들은 외국에서 불법적인 성적인 매매를 즐겼으며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애나 약세가 이어지고 빈곤층이 증가를 하면서 외국 남성들이 도쿄로 몰려와 성적인 관광을 즐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도쿄의 공원 등지에서는 해가 지기도 전에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고객을 기다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도쿄로 성관광을 떠나는 중국 남성이 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소년보호단체인 청소년보호연랍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세이보레인이라고 합니다. 홍콩 사업체인은 모닝포스트에 일본은 가난한 나라가 됐으며 공원은 성매매와 동여가 됐을 정도로 만연해졌다라면서 일본에서 성적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 남성은 백인, 아시아인, 흑인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나빠진 10대와 20대 초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서 홍콩 사업체인은 모닝포스트에서는 이 내용을 달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 40년 전에도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분위기도 달라지고 대놓고 이러한 것을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고객층이 일본 내의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의 관점으로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 짚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할 미사일 사용을 해달라 사용 승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계속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을 해왔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3차 대전 운운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러시아에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도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파병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모두 보내는 동시에 두 달 뒤에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종전 추진에 앞서 현지 러시아의 열세인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7년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지 언론들을 통합해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수일 내에 러시아를 향해서 최초의 장거리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러시아의 본토에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나요? 그게 문제죠. 우크라이나의 첫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사거리가 무려 306km인 ATACMS 미사일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 서부의 크루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확전을 우려했었던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하고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 왔습니다. 또 지원받은 무기 역시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는 제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책 기조를 크게 전환한 겁니다. 내년도 1월 20일 추임하는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 계획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고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용토를 계속 소유하는 조건으로 종전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낙지 좋아하십니까? 낙지, 산낙지 잘 드십니까? 산낙지에 대한 음식으로서의 평가는 전세계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지구상에 인류가 멸망을 하면 특성 탈출이 또 생각이 나는군요. 아시죠? 인류가 멸망할 경우에 지구를 재배할 생명체로 문어, 낙지, 지목이 됐습니다. 15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인류가 멸망하면 이 문어가 인류를 대신해서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문어, 낙지, 오징어, 닭, 주꾸미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문어. 연구에 참여한 팀 콜슨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어는 높은 지능과 소통력을 갖추고 있어서 인류가 그랬듯이 새로운 문명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콜슨 교수는 문어가 물 밖에서 30분 동안 숨 쉴 수 있는 사실에 주목을 했는데 그는 문어가 완벽한 육지 동물로 진화할 수는 없겠지만 물 밖에서 호흡을 할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영리한 동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간이 수백만 년 전에 걸쳐 바다사냥법을 습득했듯이 문어도 그들만의 육지사냥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부 개체는 바다에서 도시를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무슨 동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SF 영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얘기는 아니니까 저도 웃고 있습니다만 문어가 육지에서 사냥법을 습득을 하고 개발을 해서 바다 도시를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 문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수중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척추 동물 중에서 뇌가 가장 크죠. 문어의 뇌는 약 5억 개의 뇌소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8609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인간은 8609억 개, 문어는 5억 개, 꼭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수천분의 8600억 개 이상의 세포를 가진 인간이긴 하지만 복잡한 뇌구조와 높은 인지능력을 갖춰서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어가. 하지만 문어가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는 점은 지구 지배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태평양 문어는 5년까지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어는 단지 1년 혹은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편 인간과 가장 유사한 영장류는 침팬지 같은 거죠. 인간과 함께 멸종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류는 인간이나 문어만큼 손재주가 없어서 문명을 이겨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니까 어떤 SF 영화 한 편을 꼭 제작해서 이 필름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문어가 인류가 없어지고 멸망을 한 다음에는 지구를 지배한다. 태국에서 한국인이 불법 라방 생방송이죠.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글리 코리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글리 코리안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가 되죠.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한 2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의 한 마사지샵에서 허락도 없이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이를 제지한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4일 방콕포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전 0시 36분쯤 즉 새벽이죠. 태국 파타야 방람웅의 한 마사지샵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40대 여성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피해 업주는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가게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를 허락했지만 사건 당일 A씨가 갑자기 커튼을 열어서 오일 마사지를 받던 한 손님이 놀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주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하던 A씨를 밀자 A씨는 업주의 팔을 잡아 당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주의 어깨는 탈골이 됐고 업주는 또 자신의 한국인 남자친구가 A씨로부터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A씨는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방송을 멈췄다고 하는데요. 파타야 경찰은 A씨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신호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태국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벌인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에는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눈살을 찌뿌리게 했었고요. 또 지난 3월에는 한국인 남성이 태국 여성에게 적분해서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도넘은 행동을 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태국 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관광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손가락질을 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겨 나무란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떳떳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나가서 똑바로 정신 똑바로 온전한 육체를 똑바로 행동을 똑바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한두 사람 때문에 어글리 코리아라는 인식과 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참 때로는 화가 납니다. 또한 또 세상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앞으로 서울 시내의 마을버스나 일부 시내버스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일 듯 싶습니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의 비취업전문비자 E9비자 발급을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를 했다라면서 18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의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업계에서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가운데 시 차원에서 외국인 기사의 도입을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비자 발급 대상의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활동을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문취업 H2나 제외동포 F4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나 외국 국적의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내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에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방도시가 아니고요. 서울시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난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에서부터 한국은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다 라는 말이 빠진다 그러죠.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라는 단어나 센텐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을 참 많이 보죠. 서울시내에 나가서 외곽지역에 나가면 어느 도시는 이게 한국인가 내가 잘못 온 건가 뭐 이런 동남아시아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죠.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분야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죠.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절도가 있었습니다. 무려 비트코인 12만 개를 훔친 남성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세로 따진다면 12만 개면 돈이 정말 가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죠. 비트코인 12만 개를 훔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16일 AP동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절도 사건을 주도한 일리아 리히텐슈타인에게 지난 14일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2016년 8월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해서 10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훔쳤다고 합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비트코인 12만 개는 해킹 당시에는 7100만 달러 하나로는 991억 원어치의 가치를 가졌었으나 현재 시장 가치로는 이것이 무려 76억 달러 하나로는 10조 6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사건 당시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거주를 했으며 당시 아내 헤더 리아먼 모건의 도움을 받아서 훔친 비트코인을 세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리히텐슈타인 부부는 2022년 2월 뉴욕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리고 미국 검찰은 2023년 8월 돈세탁 공모 혐의 한 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리히텐슈타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겁니다. 리히텐슈타인 부부는 절도한 비트코인의 21%가량을 이미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치는 2022년 체포 당시에 10억 달러 무려 1조 3960억 원을 초과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사당국은 현재 가치로 60억 달러 8조 376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아내 모건은 검찰로부터 징역 18개월형을 구형받았고 이달 중순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이 작네요. 그렇죠? 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날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심리, 심적으로 보상, 물질적으로 보상 이런 거에 비하면 그리고 이 단위, 훔친 금액에 대한 단위를 생각한다면 형이 좀 짧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려자를 만나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게 되면 우리가 늘 그러죠.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네? 아이고 코는 엄마 닮았네? 아이고 귀는 아빠 귀하고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유전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유전자가 아까워서 아이를 띠별로, 12가지 띠가 있죠. 12명을 낳고 싶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좋은 유전자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서 띠별로 12명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중국의 한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낳는 거는 낳는다는 자유를 생각하는데 돈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7일 홍국 사우시아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저장성 출신의 여성 티엔동샤, 33살입니다. 사연을 보도했는데요. 티엔동샤는 지난 2008년 지금의 남편 자오 왕룽을 만나서 2년 뒤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2010년에 그는 호랑이띠인 첫 아이를 순산했는데 그는 2022년 11월 태어난 호랑이띠 막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슬아의 9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티엔이 다산하는 이유는 남편의 유연자를 그대로 두기에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12지신에 맞춰서 띠별로 아이를 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들 5명, 딸 4명을 두고 있지만 자식 중 소띠, 토끼띠, 뱀띠, 말띠, 양띠가 없는 상태로 갑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남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는 등 열 번째 아이를 준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티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건강 상태 때문에 용의 해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내년 뱀의 해 때의 아이를 갖기를 기망한다고 밝힌 겁니다. 애들 부부가 여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데에는 바로 넉넉한 재정 환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이 뭐하는 사람일까요? 남편 이름 자오완룡은 전력 공급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최근에 연간 수입만 약 76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이 사람의 2000제곱평방미터 규모의 빌라에는 유모 6명과 영양사 1명이 머물면서 아이를 돌보는다고 합니다. 티엠 또한 남편 회사에서 총괄 책임자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엠은 자녀들도 자신처럼 각각 9명의 아이를 낳기를 희망한다며 81명의 손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빌라를 고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못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이 넘는 돈을 벌 정도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유모가 있고 가정살림을 도맡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도우미분들 때문에 연간 수입은 769억원 중에서 빙산의 일각만 써도 그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2명의 아이를 띠별로 낳고 싶다라는 중국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했고요. 시간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저는 힘이 됩니다. 무슨 힘이 되냐고요? 아 좋다고 해주셨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내 궁금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생긴다네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 점이 넘치고 다양한 화제 속에 정보가 넘치네 우리는 기다리셈을 알게 되고 기다리셈과 시간 속에서 우리만의 지식과 상식이 늘어난다네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뉴욕 기다리셈과 뉴욕 기다리셈과 뉴욕 기다리셈과 내일 함께한다네 오늘도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뉴욕 기다리셈 뉴욕 기다리셈 뉴욕 기다리셈 뉴욕 기다리셈 해滑 hinter 해왕 달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